와이업 좋습니다 오늘 딱 이기고 위닝 시리즈 확보한 다음에 내일까지 이기겠습니다 렛츠고 오늘 꼭 위계야합니다 가면서 gravel 아마 모든 타자들이 좀 귀에 좀 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구석 선수가 기술적으로 때렸고 절면 포스에 떨어뜨립니다. 오 깊게 제고되면서 스트레이트 볼렛입니다. 자 그리고 김영웅 몸쪽. 그런 어떤 강한 주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1-3알로 류지혁 가볍게 때렸고 1-2강 뽑아 냅니다. 1대1의 스코어 그리고 홈을 향해서 홈으로 2대1의 스코어 3로 3로 세입. 삼성라이언즈가 몰아 붙입니다. 경기를 단숨에 역전합니다. 결과를 만드는 타자. 이재현 팀껏 보냈습니다. 이타구는 뻗어 갑니다. 우익수 중견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이타구는 적시타. 류지혁을 홈까지 불러들이는 1타점 적시 1호타. 라이언즈의 이재현재 이재현입니다. 라이언즈의 이재현입니다. 그리고 때렸습니다. 강민호의 타구도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또 하나의 독시타. 이재현이 3놈에 돌았고 홈까지 파고듭니다.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삼성라이언즈의 공격력입니다. 강민호의 타이밍에 돌았고 홈까지 파고듭니다. 강민호의 타이밍에 돌hydıl이 끌어다니돈기 노AC의 기반이 풍타이밍에 돌과 자 이제 라이온즈의 4번 타자 김용웅입니다. 결과가 이어집니다. 결과 확인합니다. 오른쪽 뻗어갑니다. 오른쪽 오른쪽 담자 바깥에 떨어뜨립니다. 오직 삼성만 다른 의미로 쓸 수 있는 이유. 영웅의 스윙은 바로 이런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라이온즈의 영웅 김용웅입니다. 아 정말 아마 오늘 이 라이온즈 팍 때 오신 삼성 팬들. 이 라이온즈의 영웅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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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출발합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담장 근처, 맞고, 이 타구 담장, 담장을 무너뜨립니다. 홈런의 팀 삼성라이언지, 지휘관의 대결사, 오재일이 됩니다. 오늘의 승부는 다시,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끝나가 Zelie 봄 중심 4무대의 임 mund은 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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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퀴런 한타 맥퀴런 홈럭 맥퀴런 끝내기입니다 이렇게 한방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경기 끝 맥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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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мин rees irm Państwo ếu 싫 삼대 seus 수레라 ო 이 공에 맥키넌 선수가 확실하게 반응을 한 그런 경기입니다. 자, 하나의 기스의 마지막 카드 주연상을 무너뜨립니다. 필요한 순간 기가 맥키넌 활약 맥키넌의 반방 끝내기입니다. 자, 하나의 기스의 마지막 카드 주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하나의 기스의 마지막 카드 주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하나의 기스의 마지막 카드 주연상으로 무너뜨려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